안녕하세요. 뮤지컬 배우 손준호. 뮤지컬 배우 김소연입니다. 시애틀 한사람교회 창립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 담임 목사님 이문성 목사님하고는요. 중학교 때부터 목사님 밑에서 그때는 선생님이셨죠. 시애틀 선생님 밑에서 정말 가족같이 정말 잘 지내고 참 가깝게 지냈었는데요. 이렇게 몸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축하드릴 수 있고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시애틀 한사람교회 창립기념일 26주년이라고 들었는데요.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. 저희도 기회가 되면 시애틀 한사람교회 찾아가서 찬양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요. 항상 건강하시고 서로서로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 그래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